가장 정글답게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벌레 안 들어가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수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산으로 가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자 비타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홍삼 홍삼입니다 홍삼? 제가 팀 내에 홍삼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비타민을 산다는 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홍삼을 갖고 왔다고? 아니, 제 존재자 제가 홍삼이에요 지금은 재밌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이에요? 이제 무서워요? 지금 재밌어요, 되게 어딜 가서든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저 진짜 오래 살고 싶거든요 아, 이런데 닭 한 마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삼시더라고요 이런데 뱀도 많을? 뱀도 그러는데 포함하면 되지 여자아이가 로프 타고 아, 로프가 먼저 돼요 로프 타고요? 좀 긴장해야 돼 아, 나 고소공도 지금... 높은데 적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울렁거려요 울렁거려서 딱은 안 보는데 당황 황당 아, 뭐 할 수가 있죠 아, 뭐 할 수가 있죠 아, 뭐 할 수가 있죠 근데 무서워요, 그 순간이 진짜 밑을 아직 안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실감이 안 나요 그렇지! 밥을, 밥을 올래 그렇지! 네! 생각에 잠기고 너무, 너무 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처음에 의문점이 딱 찍히긴 했어요 다 같이 힘, 오빠들이었잖아요 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겨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15m 절벽 못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기서 열심히 내려가면 나중에 한국 가면 맛있는 거 타드릴게요 예, 예, 그럴게요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손 놔도 돼 어, 쭉쭉 놔 서가 안 떨어져 어, 누워, 누워, 누워 그대로 누워 누워, 그냥 누워, 잡지 마 괜찮아, 괜찮아, 누워, 누워 몸 누워 몸 뒤로 누워 그렇지 어, 오른손만 놔줘 놔줘 오른손 놔줘 어 그렇지, 오른손 놔줘 어 어 어 그래, 오른손 그렇게 넣어주는 거야 계속 넣어줘 그렇지 잘한다 슉슉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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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놔, 놔 어,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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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잘했어 갈 수 있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의미점이 딱 찍히긴 했어요 근데 다 같이 힘, 오빠들이었잖아요 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겨지긴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기는데 또 아직까지만 계속 봐도 울렁거리긴 해요 올라와 사와 보셨어요? 이 정글에 온 두 사람 너무 환영하고 나 때문에 다 먹었고 저희도 먹여주세요 여기는 열대야잖아, 열대야 그렇지 열대야잖아, 열대야 네 우리 카사바, 뿌리식물, 고구마 이런 게 많고 이파리가 어떻게? 줄기가 초록색이야 초록색? 갈색이 아니고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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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록색 카사바 줄기 무슨 색이라고?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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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이파리 아, 맞았어 가도록 하자 자, 오고 있어? 네 안 하나 같은 건 없구나 아직 있어도 너무 높을 것 같아 보라색 뭐 보라색 없네 보라색이 안 보여요 오우야, 조심조심, 진짜 조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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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거다 와, 진짜 미쳤다 조심해, 조심해 아,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뭘 찾아야 하는데 더워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 어? 뱀, 뱀, 뱀 초록뱀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저기요? 저기 저 초록색깔 저 초록색깔 보여요? 오우 어, 잠깐만, 이쪽 보고 있다 좀 보고 있어 지금 얘가 아, 이거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바닥 잘 독산로 커피콩 아니야, 아까 그거? 커피예요? 이게 커피 이거를 지금 열매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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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안 볶아진다고? 하나도 안 볶아진다고? 하나도 안 볶아진다고? 아, 이거 보여주세요 원두 모양이에요 아, 이걸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게 중간에 파여 있고 진짜 저희가 아는 그 흔한 원두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이거 많이 있어요? 대박! 왜, 왜, 왜 파란아 아, 예 아, 아 아 아 어, 나가 있네 오! 으악! 오오! 우와! 나무 채워드리나. 나무 채워드리나. 야, 이거면 2박 3일 먹겠어. 바나나가 이게 또 탄수화물. 그렇죠. 대체하잖아, 이게. 다음은 우리 또 바나나를 좋아하는 기한.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안 잘려요. 힘을 줘야지, 힘을. 도끼가 팀팀 튀잖아. 튀어요? 야, 다음 주가 시합이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일아, 그렇지? 자세가 아니야, 자세가. 다시, 이리 와봐. 도끼질 자체가 불편하게 나가잖아, 여기 자꾸. 육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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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대표 해야지, 이렇게. 오케이, 힘을 주고. 팔목에. 콧중불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찍고 오지. 말을 찍고 오지. 사이즈로. 오오. 농구기 없으니까 빈혈 나와요. 티티. 하나 하나 드릴게. 싸게 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도면은 좀. 오이같이 생겼어요. 맛있어 보여. 아, 참. 아니, 무슨 정글이 서울 화해보다 맛이 없어. 안녕, 브라더. 안녕! 먹을 수 있겠다. 여기 등짝지 열 수 있어요? 이만해. 빨개. 갖다 놔야지. 그래도 뭔가 좋다. 잡으니까. 이야, 진짜 아궁이. 이야, 또 정수된 물로. 우와! 우와! 담아서 우리나라 아궁이 형식으로. 단데? 아, 진짜? 몸통은 빨아먹었네. 마지막 코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생얼의 앞머리를 넘겨서 굉장히 민만한데요. 여러분, 또 예쁘게 가질 수 있고. 부끄럽다. 안녕! 안녕! 진짜. 고생하는 게 한 땐 홍보가 잘 안들고 있어요. 청소년 이곳에 가사. 오늘 일어나가? 네, 여기서. 야. 어제 당국이 엄청 기드려요? 왕쩡. 2, 2, 3 2, 3 1, 2 2 2 2 3 2 3 2 3 3 어이거! 우리 예린 컴백 잘하게. 살 다치면 안 되니까. 아 독성에게 눈물이 납니다. 야 씨. 너 왜 손에 스냅을 주는 거야. 지금 여기만 딱 그러네. 들어오니까. 와 근데 여기 진짜 멋있다. 진짜 이런 데 악어떼 있을 것 같다. 이 나무는 뭐지? 어! 어 왜 왜 왜 왜 왜. 어 왜 왜 왜 왜 왜. 움직이나 가봐. 뱀 뱀 뱀 뱀 뱀. 어? 뱀 뱀 뱀 뱀. 어? 뱀이. 완전 큰 구렁이. 야? 야 야 야 위험해. 저 엄청 커. 어디 어디. 야 야. 우와. 우와. 갑자기 어지없다. 저기 저기 비단뱀. 어 완전 크다. 나는 이제 배고프니까. 독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를 잡으려다가. 아 저거 먹으면 진짜. 일단 지금 굳은 뱀 아니에요. 해. 숲이 다 축축한 게. 조심해야겠다. 여기 진짜 여기. 진짜 뱀 마늘을. 국물 맛. 미치겠다. 와 목이 와. 여기? 응. 둘이 신났는데? 여리 여리 여리. 어. 어디. 하. 뱀 안 무서워? 진짜 물려본 적이 없어서 무서운 친구였어. 저도 무서운 게 있긴 하죠. 엄마의 화난 모습. 엄마의 화난 모습. 아빠의 고집샘 모습. 큐티해 큐티해. 우리 딸이 이렇게만 커준다면. 딸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딸이 싫어하는 짓? 딸이 막 아빠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도 좋아하고 아빠는 나이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거 진짜 티 안 나네요. 야 금방 얻어졌네. 큰일 났네.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배고파요. 조심. 뭐야 여기? 네. 뭐예요? 여기 있다. 아니 큰 거 하나 있어 큰 거. 사과? 아직 안 돼. 여기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과일이라고요? 사과 같은데? 덜 익은 망고. 망고라고요? 애플 망고 아니에요? 그럼 애플 망고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애플 망고 빨갛지 않아요? 가게에서 돈 주고 팔아도 저는 타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먹을수록 맛있어. 아 행복합니다. 먹어봐요. 아저씨 멋있죠? 망고에 씨가 있지 가운데. 엄청 크죠. 그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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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밑으로 굴러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진흙 묻었어. 머리 이렇게 이렇게. 다 따져 다 따져. 맛있어.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대박. 그게야. 야 머리. 색깔이. 오마이갓. 야 그거 보여줘. 그래 이 정도 크기였어. 떨어진 거 내 거 하나도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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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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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도 행복한데요. 그래 이거 괜찮아요. 지금 이거 크기도 아까 우리 크지. 이거 충분히 하나 가는 게 어떻게 어두워져. 빨리 가야 돼. 일단 출발하자. 이쪽으로. 우와 뭐야. 저거 와 문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와 크다. 야 쟤 뭐야. 여기 앞에 엄청 크다 왜. 어디? 맛있는 거? 한 번만 비춰주세요. 뭐야? 이거. 여기가. 저기. 빨리 와 보세요. 구경이라더니. 여기 여기 여기. 안 돼. 저기 도망가면 안 돼. 저기 이제 저기로 도망가면 끝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그건데. 한 번 해야 돼. 아니 뒤에서 꼬리를 잡으면 내가 얼굴을 잡을까? 잡았어. 정직이나봐. 이 이렇게. 으악. 여준서 톱 레이더. 양 레이더 양 레이더. 이거 내가 잡다니. 이야. 아이씨. 제거 고픈 건 아니고 우리 조족들이. 목줄이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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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묶어 해. 아 이제 묶어줘. 아 너무 너무 여자. 여자. 여성분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얘 무는 거예요? 얘 이거 빼려고 하네. 뭐라고? 눈을 가리려고요. 김이 가볐. 아 조심조심 꼬리꼬리꼬리. 자 기다렸습니다. 반승. 자 안 보여? 보여? 와 이거 진짜 힘드네. 오. 아 조심 조심. 세환이 여기 갈 때 천천히 가줘야 돼. 여기 높아서. 됐어 됐어. 잘 따라와. 야 우리가 원하던 그림 아니야 이게 맷댓이는 아니어도 지금. 내려놔 내려놔. 와 봐. 예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어떤 거예요? 내가 앞서 많이 밝혀있듯이 나는 옆에 가지도 못하거든.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저거 그냥 저거 제가 할게요. 저거 그냥 저거 제가 할게요. 진짜? 이거 할 수 있겠어 진짜. 오늘 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피 좀 보겠습니다. 진짜 믿는데 싫었다. 어 이거 진짜 이거 좋다. 나 기분이 나네 진짜. 저희 시골이 좀 뒤에가 산이 있는 곳인데 할머니가 오랜만에 오시면은 닭 백숙을 해주시는데 저는 항상 그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닭 살아있는 과정부터 백숙이 되는 과정까지 다 지켜봤었거든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빠싱. 빠빠싱. 여기서 하면 되겠다. 아니 뭐 이런 거 집에서 해본 적 있어요? 김민성 손질 뭐 이런 거?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거 옛날에 김민성이 그 동아베 이거 손질하는 거 본 적 있는데 한번 그때 기억을 떨려서 해볼 수 있더라고요. 부족들이 육식을 못 먹어서 힘들어해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오늘 오늘 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피를 보겠네요. 안 잘려. 이게 제가 칼이 좀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피냄새가 뜰나네. 예린아 할만해. 지금 지금 머리 잘랐어요. 오 마이 갓. 다행히 이렇게 싫은 사람 억지로 하면 찜찜하고 그랬을 텐데 예린이가 좋아해서 대박이에요. 위에 잘 들어가는데 왜 안 잘리냐고. 재미있겠다. 이렇게 해서 보러 가볼게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동. 맛있겠다. 예린이가 짱인 것 같아. 생각보다 꼬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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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됐어요. 예! 오! 마이카. 심지어 맨손으로 만지고 있어, 맨손으로. 장어 잡을 때 느끼는 거 쓰라고 머리랑 내장 넣어놨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돼, 아니야. 한 번 잡을래. 가까이 봐야 돼. 아니야, 그러지 마. 저기 내가 넣어야 돼. 여기서 봐봐요. 웨이브. 그러지 마, 하고 와. 놀라잖아. 아니, 이거를 앞으로 넣어줘. 이렇게, 이렇게. 아! 오! 와우, 와우. 어디 먹어야 돼? 앞에하고 뒤쪽 먹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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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닭고기 맛이 날 수가 있어? 와우! 제대로 익기는 한 거야?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사이즈.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체인 좀 하나 열어야 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드세요, 드세요. 먼저 주세요. 아니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나는 이렇게 못 먹어. 진짜, 거짓말 진짜. 그러지 마. 맹세하고. 써 뚫리 치웠어, 이렇게 드려요. 족장님 원샷 하기 위해서 주문하시잖아,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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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예희가. 택배 나오고. 둘 좀 잘 좀 봐주세요, 형님. 왼쪽에서 있는지 이렇게 못해 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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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이. 오uais. 오마이갓. 뜨거운 거 같아. 안 돼 안 돼. 꼬리가 더 많이 당해서. 안넘어가는 건 아니야? 꼬리가 잡았어. 진짜로? 응. 앙 하고 응 돼요. 간다 간다 너에게로 간다 아무 말도 하지마 나에게 라라라라 너에게 당장 바로 지금 오빠가 간다 대박이다 지금 4시예요 진짜요? 진짜로요? 할 때까지 놀아볼까요? 오늘 두 사람 잘 안 바르긴 했는데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정글에서 샤워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샤워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하하 추워! 난 다행이다! 하하 스피리케이션 이게 만약 이제 편하게 다니면서 여러분 아이돌입니다 시골이 백양사 쪽인데 어머님이 물을 되게 좋아하세요 수영 가고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일바였어요 그냥 가정도부터가 파이팅! 육주에서 보자! 육주에서 육주에서 보자! 육주에서 육주에서 내가 가는 길에 저기 있으면 저기서 캐릭터 두 어? 내가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뭐 다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민이 형을 보고 가다 보니까 이리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급류다 보니까 잘못하면 추진력 하면 안 되니까 하는, 해서 새우 오빠 한국 오빠에서 이렇게 오빠들이 앞뒤로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헤어케서 갔던 거 같아요 앞만 보고 웃었고 가자 이런 생각이 없어서 바다로 헤엄쳐서 다른 섬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처음에 의문점이 딱 찍히긴 했어요 한마디로 돌고래들 같았어요 돌고래들처럼 먹자, 먹자, 먹자 됐다 진짜 대단했다 멋졌다 진짜 멋졌다 일단 찾아보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야 저 어린이의 자세는 뭐야 우와 어? 이런 거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오케이 썩어 바닥에 돌에다 쳐면 돼 오 썩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애가 비어있어 아 먹네 얘들이 이런 거 먹나봐 아 그런 거 같아 우와 꽃게가 저 많이 코코넛 개가 있잖아 맞아요 해가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가 네 되게 여기까지 보면 허험할 거 아니야? 뭉쳐있는데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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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뭐야? 잠깐만 재밌다 약간 보물찾기 하는 거 같다 여기 끝에 있어 끝에 있어 근데 안 해볼게 깠다 뭐야? 어 죄송해요 어? 뭐야 뭐야 아이 거기야 아, 빨리, 빨리, 빨리 어? 많이 나온다 다이다 다른 데가 됐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조개야? 수영도 오래 걸렸고 어 뭐야? 갑오쟁어 오 뭐야? 잡은 거라고요 잡을 거야 누구야? 최고의 맛을 기다리는 무슨 덫해 놓은 거 같다? 주장님, 그럼 맛간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장굴해서 노래 한 곡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분은 오징어 가장 맛있는 분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한 번. 아, 좋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번. 아, 좋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 아시는 딸을 불러주세요. 아이, 그렇네요. 1, 2, 3, 4. 너 향한 설렘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바람에 노을빛 내 마음 실어 보낼게. 아, 잘했다. 아유, 잘했다. 자, 이거를. 자, 줄 서세요. 배급받게. 자, 적장님. 우와. 오징어. 배급 좀 잘했어. 우와. 익히네, 진짜. 이거 누가 오징어는지 알겠어요. 배살 스틱 팔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맛. 나 이거 호텔 같아. 브라이리 스틱. 깜리켓.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오늘 블루원도를 맞추는 걸 찾으러 왔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투명해. 파이팅! 어머님이 물을 되게 좋아하세요. 수영 가고.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일바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물 들어갔는데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우와, 이거 엄청 크네. 근데 얘는 그냥 떡하니 이렇게 빨리. 여기 가요. 바이! 이게 뭐야? 소라. 소라야? 우와. 이거 봐봐. 대박. 가봤어? 들어가서? 마침 잘됐네, 딱 먹을 때 들어와서. 아, 진짜야? 대박이야. 색깔 좋겠어? 네. 애들이 빨개지고 있어요. 베이커 파스타. 크림 파스타. 비주얼 대박.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우와. 우와. 어때? 국물? 와, 미쳤다. 이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싶어요. 여기 있어. 오징어 뒷다리. 아, 좋아, 좋아. 빨리 먹어봐. 진짜 대박. 어떡해. 어떡해. 미치겠다. 아, 뜨거워. 마지막 요리는 또 여자분들이 딱 잡아온 거예요. 그냥 올 줄 알았는데 잘했다, 저건이. 여기 안에도 뭐 먹는 게 있어요? 레장. 이런 레장. 호거 음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호텔, 호텔. 아, 진짜 식당이다. 아, 오! 오! 아까 양념보다 좀 더 진한 맛이 나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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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예린이 뭐하니? 새로운 전설은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게 저는 좋은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미리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